이거 상주 그 사장님 이름이 상주 사장님 이름이 맞을 거에요 아 거기서 개가지고 온 거에요? 상주에서 근데 왜 그래요? 니 멀었어요? 멀었어요 백내장이 있는 거 갖고 올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? 안 보이는데? 이렇게 돼 눈깔이 눈깨누끄면 살아있어요 아 그렇네 이것도 이렇게 눈이 좋다고요 눈깔이 살아있어요 사장님 근데 얘들 왜 여기 싫어 놨어? 밖에 안 내주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언제 나아갈지 몰라 그냥 욕할 거 없어요 그냥 맘 장사 꾸리는게 왜 진두깨를 민당만나면 내 장마랑 민당마랑 만들 수 있는거지 가사 가사 용아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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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가사 가사 가자 가자 용이 가자 이리와 용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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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가자 가자 용아 가자 가자